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148만 3천여 명으로 2차 접종 완료율은 82.7%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오전 11시부터 오늘 오후 2시까지 95명 늘었습니다. 전북에서 20명에 가까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추가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접촉자를 자가 격리하는 등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9명 더 늘었습니다. 전북 지역 첫 오미크론 감염자인 30대 외국인 유학생과 그 가족, 가족 중 한 명이 다니는 어린이집 종사자에 이어 다른 종사자와 원생, 원생의 가족들까지 연쇄 감염이 이어진 겁니다. 이로써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전북 지역 오미크론 감염자는 지금까지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들과 함께 코로나19에 확진된 어린이집 원생 등 7명에 대해서도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접촉자 100여 명을 자가 격리하고 역학 관계가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 대한 추가 전수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상 속 감염까지 이어지면서 전북 지역 병상 가동률은 지금까지 가장 높은 83%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하지만 위중증 환자 입원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나 아니면 중증 환자들이 병원에 못 가셔서 대기하고 1일 이상 대기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한편 식당과 카페 등으로 확대한 방역패스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위반한 이용객과 업주에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접종 완료 뒤 180일이 지나면 3차 접종을 해야만 방역패스 업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덱입니다.